아니 어디서 자꾸 발소리들려? 탈출이요. 새끼야. 날 탈출시켜요. 캣랩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. 버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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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쟤 캣랩 아니야? 아니 뭐든 중요해 어어어어어 진짜 왜 그럼 안녕하세요. 아니 애들이 뭔 사지가 다 찍혔냐? 누가 봐도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지금. 어? 이렇게 하면은? 아 저기 봐. 여기가 걸어 당기는 거였어. 아니. 이 코끼리 새끼 꺼져. 기억하지 마. 코끼리는 항상 기억하거든. 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?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난 버바 버바 펀트야. 어? 나도 기억났다. 보나 소리인데? 여보세요? 어. 들리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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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저를요? 뒤쪽 벽에 튜브 같은 게 있죠? 됐어요? 빠빠!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. 뭐야? 뭐야? 왜 화를 내? 아. 아. 짜잔이란 거야? 저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. 아이씨. 내가 타고 왔던 기차잖아. 당신이 했어요? 캣닛도 거기서 당신을 찾은 거겠죠? 이거 누군데? 탈출하지 못하게 막은 파피가 믿겠지만 파피랑 저희는 당신이 필요해요. 아영이가 파피가 날 죽이려 했잖아. 너 미친년이야?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당신도요. 앞쪽에 플레이 케어가 있어요. 웃는 동물들 중에 하나인 캣닛의 집이죠. 앞에 있다고요? 전엔 다해서 여덟 정도 됐나? 캣닛이 여덟이라고? 이거? 플레이 케어는 그의 교회고 사냥터고 원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. 그냥 이대로 따라 나가면 되는 거 아냐? 날이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. 또 연락할게요. 아. 그리고요. 전 올리예요. 아까워요. 그래 올리 안녕? 아니 뭐 어디로 가라고. 문도 안 열리는구만. 아니 안 되는데? 문 열어! 어 나 꼈어. 어 안 꼈어. 어. 아 됐다. 손잡이 잡기. 아. 이렇게? 이거를? 뭐지? 어떻게 해야됐나? 아 이렇게? 뭐지? 아 이렇게? 아 이렇게? 아. 오오. 안녕. 난 키킹치킨이야.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? 밖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. 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. 같이 가줄래? 가고싶지 않은데? 가기싫어! 아니 어디서 자꾸 발소리 들려? 아니 진짜 진짜 발소리 들.. 뭐야 이거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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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? 네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 엘리언 루드웅 히.. 이씨인가? 히.. 이씨? 탈출이요 미안.. 날 탈출시켰어 이해받는거야 아무도 절 이해 못해요 믿음이요 다들 믿음을 잃었어요 믿음이요? 아니 뭔 믿음이요? 못 찾을 것 같다고요 미친놈 또 저에요 올리 올리 안녕 원래 애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혹시 방 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? 어 보여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저기? 플레이 기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방이 있을거에요 내려가는 열쇠를 드릴게요 여.. 열쇠를 어디에 넣어줄건데? 이건 뭐야? 뭐야 뭔 열쇠 얻었는데 파란색? 이제 열쇠도 있고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네요 어디로 가지?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 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분을 찾으세요 왼.. 제가 왼쪽 오른쪽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전차의 왼쪽 여기 여기 아닌가? 그러니까 여기가 전차잖아 여기가 전차 왼쪽 여기잖아 전차가 어디있어? 아니 이거 맞잖아 이거 왼쪽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 맞잖아 아닌가? 더비의 쓰랑이 더비의 쓰랑이 더비의 큰 여기? 괴물 어째 나왔시 이중 죽어봐 제발 시 여기 ающ대방이 했습니다 아 여길 아 여기 LI hurry aller suppose 여기 정하에 며칠 해야지. 막아! 에? 오! 뭐, 뭐, 뭐야, 뭐야, 뭐야? 오! 와,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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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난 사이브 펑크가 되었다. 와이어 길이가 늘어났습니다. 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프로토타입에는 에어젯이 있어서 오래 낙하하는 것에 막아줍니다. 어떻게 써. 오! 오! 착지 위치에 주의하래요. 아, 함정입니다. 아, 오케이. 어, 이거 뭐야? 어? 오오! 슉슉슉. 슉슉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이 미친! 짜장면 짜장면 입술 짜장면 각자 짜장면 짜장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